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면 인발해드릴게요 센터2요? 네 센터2 나 근데 집이 없다 구애올 사람 알아서 구애오고 여기 TC 상점이 있나? 내가 그냥 다른 데서 태어나서 만들어서 간다 네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서 치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서면서 딱 소중한 그거 있으면 좋은데 아 뒤졌어 스타트킷 있으면 좋은데 야 앞에 사람이 있다 금공 찍은 다음에 기절시켜 죽여버릴게 일로 와 이 새끼야 어 근데 여기 TC 상점 없는데? 일로 와 이 좀많은 새끼야 김재준 왜 뭐하러 왔어 형 아니 이번에 상금이 있다 왜요 어 참여해도 됨? 빨리 빨리 자리가 있을라면 모르겠네 몇 자리? 자리 하나도 없어? 아 꽉 차서 지금 나눠야 될 판이야 아 근데 어차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와보세요 한번 나중에 와보세요 나중에 와보세요 나중에 와도 할 수 있어 여기 어 뭐야 우리 팀이었구나 같은 사람인데 나를 없어 안 도와줘도 돼? 어 안 도와줘도 돼 이러네 같은 부조.. 어 됐다 여기 에이스도 많아 높이 있네 뭐야 센터통학교 벌써 먹힌 것 같은데 엣 괜찮아 가서 뚫어버리는 데 있다 야 왜 8캐 아무것도 안 오냐 무섭게 여기 여기 수밖에 없어 씨발 그니까 셰켓 많이 먹으세요 뚫렁하면 됩니다 어 뭐야 앞에 누구 있다 우린가 뭐야 여기 님 누구에요 뭐야 이 사람 누구지 흑인인데 나임 나임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어 뭐야 쟤나 센데 쟤나 센데 근육이 50 근육이 50 근육이 50 쟤나 센데 당황스럽노? 어 사람 있다 백인 사람 누구지 뭐야 이거 잔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인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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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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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쎄? 뭐야 우린 초스 엄청 쎄 돼요 애들 아 노답이네 씨발 갈 수가 없네 그냥 캐릭터 버리고 3캐릭터 파서 부족 초대주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아 209 209 해야겠다 아니 이게 오그로가 끌려? 아 만화고사람이 언제 오신거야 나 이거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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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도망가 헤라 308렙달이 있었는데 델피를 해가지고 델피를 사고 당겨도 되나 응 아 나중에 저거 한번 싹 정리하긴 해야겠다 창고 만들어서 불프다 대변관 안에 넣어줘 어 여기 우월 우월 몽둥이 불프 있네 이거 사막이 달아주면 되겠다 사람 뭐야 여기 사막이 있는데 어디 어디 야 친구가 왔어 뭐야 어 사람 뭐야 개무섭네 살 끼고 있네 그럼 지금도 지금 또 해드릴게 해야할게 나 어떤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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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는 닭살탕 만들어놨다 했지 않았냐 어 사람이다 사람 어 개꿎이 개꿎이 아 아 다 왔다고 다 왔다고 다 왔다 왔네 둘 더 왔네 다 왔다 형님도 가져올 보스 형님 빨리 내린 형 보스 형님 지금 가시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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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아니 태슈 리버 누구야 이거 왜 왜 아니 아니 뭔디 누구인거 안 되고 온거 아냐 아 설마 나 태슈 없어? 이거 가져가 아 태슈 당했어 어 근데 근데 아 나도 가진거 아니오? 어 아 광갈라 했는데 아 헬로우 영복 와 로클 진짜 사나게 생겼다 근데 이 게임이 원래 바로 안 왔잖아 아니야 저 근데 원소가 없어 원소 하나만 주십시오 아 아 아 야 알았어 깨라 빨리 원소 원소 여기 왜 끝 어 다행이네 와 나 와 신발 깨졌어 와 발보고 깨졌네 칼대도 안 맞았다 비쿠 야 이제 두번째 갈 사람 왜요? 아니 로클이 깰 사람 감독관도 갈 거 아니에요 감독관도 갈 거 아니에요 감독관은 내일 갈 거인? 감독관은 내일 가야지 아니 오늘 가도 상관은 없는데 열 갑시다 이제 감독관도 많이 감독관도 많이 감독관도 많이 감독관은 다 같이 가면 돼가지고 한 번에 한 번에 가면 열어놨어요 메인이라고 런 뛰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셨네 형들 들어주세요 형들 들어주세요 형들 들어주세요 레이스요? 열어줄까요? 공부 아 아이 이거 두 번째 손 넣어놔야 돼 장검 해지 다 해놨어요 1킬 삭혔어 얘한테 들어가요 사야죠 안되네 한번 때려봐요 안되네 오 요거 요거 여기 안에 넣어놨어 여기 공부 안에 와이씨 얼마나 캐신거야 사람으로 캐세요 사람으로요? 아니 스트로 안 캐요? 오오오오 여기 집있죠 나 혼자 탈게 나 혼자 탈게 얘들아 뭘 봐 이 새끼야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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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얘 왜 공을 올렸지? 일단 집집이 트위를 올렸어 아 아 아마 내일쯤엔 바뀔 수도 있어 주방 한번 될 수도 있어 응 아 아 사람들이 40명인게 막 21명 이런식으로 딱 지낸거면은 11명이 얼마 해가지고 2군 1군 안되는거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기절 시킨건 7호우랑 뭐랑 바꿨잖아 빨리 들어 빨리 탈돌한데 이거? 테크맥으로 만들어 테크맥으로 방탄한 센트 와 얘네 저희가 뭔데? 어 뭐야 방패도 있으면 좋겠는데 방패를 만들 더원이 되나 우리가? 방패가 하도 비싸갖고 여기 써봐 이거 지금 불프가 이별로 설계도 필요한거 뭐있냐? 필요한거 없지 쟤네? 저 치비 하나만 갖다줘 치비 아 치비? 방탄한 센트랑 아 라이어스드 불폼다 그거 챙겨오죠 그거 15cc 돼있었거든요 오케이 또 필요한게 원수 오 원수 삼성기에 뭐야 시발 개꿀인데 흑진주도요 흑진주 흑진주 많아 우리 흑진주 많아 과연 응가 타편하고 타팀입니다 그녀 이름 뭐에요? 갑바 크리스탈도 챙기죠 수시랑 테크 검으로 드려요? 테크 검으로 드려요? 오케이 이거 잠금 해제하면 그거 쓸 수 있어요? 네 이거 드릴게요 이거 일단 칼하고 이거 여기 밑에 옆에 이거 더하면 얘도 잠금 해제해둘게요 흑 보니까 막 챙기듯이 고맙다 개새끼 오 저 이 새끼야 깜짝이야 이씨 네 이제 저 이제 넵 다 깔았습니다 이제 바로 정착합니다 타버려 뭐 스포치드? 아니 넵 그냥 있는거 전부 다 깔았어 어 템 다 뺏뻑있네 왜 이게 안된다며 뭐 하나 둘 셋 케 깨끗 pied 음 야 이제 시 이거 이 시 이거지 시 얘 악